나의 길은 시골까지 흐르는 그는 넘어가고요. 모든 이 길이 이 순간을 의미하셨다는 거야. 과연 내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못했어. 하지만 우리의 요소주는 구원받아야 돼.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몸이 새로 얻은 힘은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나 난 전에도 젤라라를 상대하고 죽인 적이 있나 나 같은 건 상대해본 적은 없을 거야 서라, 아르타니스와 난 위치에 도착했어 우린 아무 데도 안 갈 테니 가란 얘기는 꺼내지도 마 자, 계획은 뭐지? 아몬은 에너지 막이 둘러싸였어 공모의 수정이 놈을 건 유정으로 만들어준 거지 하지만 농맥에게 약점이 있어 수정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아몬을 떠나네 이때 수정은 공격에 취약한 상태에 대해 우리의 힘만으로는 수정을 파괴할 수 없다 이 세계에서 아몬의 힘이 너무 막강해 아직 내 힘을 못 받지 않다 우린 놈의 마음을 파괴할 때 그러면서 내가 끝장내된다 서라, 이게 우리의 마지막 춤이 될 것 같군 자, 가보자고 내 운명이야 아, 놈의 몸을 퍼포련된 나이 지상에 수정은 집이라 지사를 스쳐지야되겠다 1,000원 현재 대단한 제작사 같은 경우에 인해할 수 있는 것인데, 도둑이 부족합니다. 그럼 바로 만나요. 제작사하자... 첫 번째 수정, 곧 우리의 공격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. 내 전 전 나의 전 전 가급 내리기도 이렇게 신 제작사하자 경고는 전쟁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. 경고도를 파괴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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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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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